우리 가정에서 현장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격려를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작년에 올해 쯤이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 끝나지도 않고 백신 맞으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백신 맞아도 올해는 마스크를 끼고 내년에도 마스크를 끼워야 될 것 같다. 아마 마스크 그냥 평생 끼고 살죠. 나이도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요. 팬데믹 때문에도 죽지만 그냥 죽어요. 왜 죽습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돌아가셨죠? 암으로요. 어떻게 돌아가셨죠? 심장마비가 왔어요. 어떻게 교통사고 났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왜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이 왜 죽냐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면서 사망이 왕노릇 같이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조금 인텔이라 그러고 조금 세상에서 어깨에 힘주고 달리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은 무지무지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담이요. 그거 따먹었습니다. 아니 그거 따먹었는데 왜 죄가? 쥐 혼자 따먹어가지고. 그 과일 하나 시시한 그거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왜 그게 죄가 돼가지고 우리까지 그게 죄가 내려와? 이런 의문을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성경을 조금만 읽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럼 따먹었다 치자. 그러면 아담만 벌을 주고 아담만 죄를 물으시면 되지. 왜 그 다음에 있는 후손들까지 다 죄가 있다 그러면서 죄 중에 태어난다 그러나?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하는 분은 또 다른 성경의 큰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후손들은 전부 죄의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이라는 사람 말고 또 다른 비슷한 비유가 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우리는 아담한테만 죄만 묻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비록 그가 범죄하고 그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떨어져 나와서 total depravity 아주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사한 방법으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이 세상에 강물처럼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경들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골치가 아파요. 이런 건 읽으면 잠도 안 와. 잠 오는 거는 대충 이래야 잠이 오는데 오늘 거는 성경이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볼 텐데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막 물결치고 가는 것 죄가 그리고 사망이 왕로로 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overflow 아니면 abundant 아니면 increase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아니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the one and the other one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다른 한 사람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는지는 제가 다 찾아봤지만 안 가르쳐드릴래요. 집에 가셔가지고 몇 번 나오는지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번역돼야 되는 것을 한 분이라고 번역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가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지금 이제 안 가르쳐준다 그랬지. 나는 그런 거 찾을 거야. 그러면서 설교 안 듣고 찾고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제가 설교하다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몇 번이나 오는지. 저는 다 찾아봤으니까. 지금부터 한 번 보십니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약 사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은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첫 은약이 뭡니까? 그러면 아담하고 맺었다는 겁니다. 아담하고는 무슨 은약을 맺었습니까? 내가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 그러는 행위 은약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했고 모세한테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은약. 은혜, 은약. 이제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용어가 없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시면 이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다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은 나오지만 지금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한 사람을 가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설명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다 압니다. 아담.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사람이 왜 죽어요? 병 걸려 죽는 거 맞아요. 사람이 왜 죽어요? 기운이 진해서 이제는 그래서 죽어요.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다.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때문에 온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으므로.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한 사람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계약을 맺고 약속한 그것 때문에 너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 뒷부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빼거나 받거나 할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아담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이게 죄다 저게 죄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때도 사람들은 사망의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도 죄가 횡명하는 거지. 이제 그게 13절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모르니까. 신호등, 빨간 신호등은 지나가면 안 됩니다라는 걸 안 가려놓고 어디 빨간 신호등은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잖아요. 왜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도 가만히 보니까 사망의 왕로로 됐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도 죄가 죄인지는 모르지만 다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이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 지었다 안 지었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무엇이 왕로로 됐습니까? 사망의 왕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죄가 막 차고 넘쳤구나 이렇게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한 것처럼 이 아담은 앞으로 누군가가 오실 분의 표상이라, 표본이라, 모범이라, 이렇게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범죄에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과일 한 개 따먹었다고 그거 뭐가 시시하고 쩨쩨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때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 어디 가서 놀아도 되고 다 해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지 말아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요. 이걸 왜 주셨습니까? 막 재밌게 놀고 따먹을 거 따먹고 다 하지만 그 손을 딱 깔라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라는 분이 계셨지.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걸 하나로 딱 주신 거예요. 그 외에는 준 거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걸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왜 그 명령을 주셨습니까? 자기 아담이 순종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자유의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뚝 따먹었습니다. 참 불행 중 불행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럼 대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식들, 후손들은 전부 죄 가운데서 다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죄인입니까? 이제 속으로 한번 묵상을 하면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한 답이고 명제예요.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죄도 안 죄인데 죄인이라 그럽니까? 지금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다음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서 왕노릇했을 때 많은 수많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왕노릇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시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시면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다른 거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이제 봅니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오실자의 표상을 통해서 주는 선물이에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거 아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곧 한부터 보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오버플로우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그냥 건조체로 넘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죄인이야.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는요. 막 넘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들이.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름들이 굉장히 딱딱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있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은혜의 이야기가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15절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적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넘쳤으리라.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건세를 떨쳐버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다시 16절 이제 또 가보십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범죄한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범죄한 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 아담 말고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림도 의롭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가 돼서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서 하나님 우리 보고 너 의로워? 이렇게 해주는 거는요. 이거는 뭐 벌짝벌짝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의로움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다 가는 곳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 사람 대신에 한 분이라고 된 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예요. 이것도 사실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더 정화하고 더 뜻이 명확할 뻔했습니다. 헬라우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성들은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게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를 했는데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영역은 성경을 보면 넘치게 주신 거예요. 성경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쬐끔쬐끔 주고 쬐쬐 준다고 생각하면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쬐쬐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범사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또 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은요. 지금같이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칠 때 가능한 거지 그냥 쬐끔쬐끔할 때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5천명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재료는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다 5천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큰 광주리 12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아주 풍성하게 주십니다. 어느 결혼식에 갔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에 물통 6개가 있는데 결레의 통 거기 다 물로 가득가득 채우라고 그러고는 차고 넘치게 그것을 거기에 필요한 포도주로 다 만들어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로우 퀄리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이 퀄리티예요. 연회장이 맛보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넘치게 주세요.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도 넘치게 주시고요. 우리 살아가는 데 주시는 은혜도 넘치게 주십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오늘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알아요. 자기가 그 은혜에 없을 때는요.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메말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잡혀있었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빌리퍼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성한 가운데에서 자기를 막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빈곤에 처했을 때도 나는 풍성함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아담을 통해서 온 이 죄와 사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생과 생명과 은혜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입니다.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왕노릇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망이 생물학적인 육체에 관한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왕노릇하여 쓴 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왕노릇합니다. 이제 왕이 바뀐 거죠. 저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죽는다 그러면 두렵고 덜들 떨었는데 이제는 죽는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 내가 죽으면 너희들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금 싸하기도 하고 좀 너희들 더 큰 걸 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지. 사망이 왕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영원히 은혜가 이런 것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왕노릇합니다.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서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합니다. 좀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나옵니다. 18절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아담의 한 범죄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의 한 행동으로 이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법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법의 피를 흘려주신 게 얼마나 크고 큰지 오늘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거 우리가 많이 안 불렀던 찬성이에요. 그런데 영어 가사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다 있습니다. Here is love vast as the world. See 바다처럼 막 차고 넘치고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릅니까? 생명에 이릅니다. 이게 이제 다른 한 사람 쪽에 있는 거죠. 다른 한 사람 쪽에 19절 또 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거 아까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어김으로써 대표성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치자. 그런데 이게 억울하지 않은 게 다른 한 사람이 있어서 이분 속에서 은혜 이분 속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 이분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르게 설명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용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용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설명을 했지만 오늘 사도바울은 지금 안 믿고 지금 지식적으로 엘리트들이 죄에 관한 문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때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 죄인 맞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20절 보시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 율법이 가입했다는 뜻은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성들로는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없어도 왕노릇하고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왜 율법이 쑥 들어왔습니까 사도바울이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죄를 몰라서 가지고 죄가 크다는 거 죄가 많다는 거 몰랐을 텐데 율법이 이렇게 쓱 가입한 거 여분 번역은 들어온 거 율법이 쓱 들어온 이유는 죄가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을 빠져나와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은혜가 더 크고 풍성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어떻게 해요? 넘쳤나니 제가 넘친다는 말이 자꾸 나온다 그랬죠. 참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는 그냥 건조체로 이렇게 되어가지만 은혜 부분에 와서 생명 부분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에 와서는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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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넘치는 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가 죽지 않고요. 넘치는 부분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앞쪽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란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 성경 보지 말고요. 환란은 무엇을요?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그래서 이게 이 소망이 어디서 온 겁니까? 환란 가운데서 온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쪽에서 그 소망을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 쪽에서 지금 환란 가운데서 소망이 생겼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환란이 왔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너희들 어렵게 만들었을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그 소망을 수치스럽게 느끼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란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환란이 있지만 그때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넘치게 부어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5장 5절 한번 가보실래요? 앞에 바로 5장 5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이분 환란 때에조차 해도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 우리 마음에다가 막 사랑을 막 퍼부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왜 이 표현을 썼습니까? 이 소망이 환란해서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이 소망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환란에서 기인된 소망이지만 거기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막 넘치게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5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아멘 그때 환란해서 온 소망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그냥 좁아라들어 있어요. 참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때 잘 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어떻게 옵니까? 늘 넘치게 옵니다. 여기도 넘치게 오고 죄 가운데 있다가 은혜 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넘치고 그래서 넘친다 넘치다 가운데에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모여 왕노릇한 것 같이 잘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왕노릇인지 합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말씀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도요 잘 뜯어보시면 이렇게 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칙이 있는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른 한 사람을 아담 말고 다른 한 사람을 믿는 자는 용생을 얻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은혜를 맞아 풍성히 풍성히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서 끝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318장을 불렀습니다. 318장 찬송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찬송은요. Softly, tenderly, Jesus is calling Calling for you and for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예수님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고 계신데 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왔죠. 다른 너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너를 어떻게 불러요? 다른 너를 어떻게 불러요? 주님이 와서 너 일로 오느라 그러고 나 다른 한 사람이야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로마서 5장이 나오는 이 내용은 딱딱해 보이고 근제해 보이지만요. 이게 딱 정리가 돼서 내 속에 자리를 딱 잡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우리 불편한 게 없겠어요?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자리를 딱 잡으면 그때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럴지도 모르지 하나님의 뜻은 다른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이겨지는 겁니다. 성도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에 너 옆에 주님이 나만 기다리고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그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 장례식을 이렇게 종종 짐내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안 믿는 분을 이렇게 짐내할 때도 있어요. 간혹 있지만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믿는 사람 장례식에 가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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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안 믿는 사람 장례식을 하는 데 가면요. 생각보다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플러싱. 우리 뭐 웨체스터. 이쪽저기. 왜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놀더라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놀더라고. 편하게 그렇게 노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언제 접촉할래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전도할래요? 아니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그랬지 옆에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재미나게만 살아라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들도 우리 역량을 조금씩 넓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그들이 이렇게 뭘 하는 데는 같이 이렇게 끼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취미생활이 끝나고 너무 불편하면 조금 어느 선에서는 좀 떨어져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골프 나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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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언제 이 한 사람 말고 언제 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죠? 그 다른 한 사람을 언제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신학책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름다운 이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하기 위해서 어디부터 작업하나 그러면 아담은 가짜 인물이다. 아담은 성경에서 지어낸 인물이다.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들어가면 뭐가 성립되죠? 아담이 죄 지었다는 것도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다 사망에게 왕로로 잡혀 있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은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죄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어났던 일이라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이 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로로 타고 은혜가 우리 왕로로 타는 그 세계에 산다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좋아서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제가 볼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게 점점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취미생활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세요. 믿지 않는 사람 모시고 가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좀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식사하러 왔다가 나 가서 한 대 굽고 올게 그러면 눈 찡그리지 말고 가서 한 대 피지 말고 두 대 피고 와 와 와 와 와 마음 좀 편하게 놓게 하고 그리고 서로 터놓고 얘기하다가 오늘 얘기를 다 못 했으면 또 다음에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길게 보면서 한 영혼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어느 기회가 되면. 그래서 우리 다 믿었잖아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목을 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느 날 우리도 누군가가 얘기해서 믿었잖아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님일 수도 있고 아버님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조금 넘어가면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것도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기 전까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하다가 나 앞에 오느라 그런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으시고 또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왜 쬐쬐하고 시시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덤택에 씌워야 합니까? 사람도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셔서 그것으로 죄값을 물으시고 장차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그 사건을 내다보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살 날이 길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냥 코앞에 있는 문제들만 들고 날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큰 나라 멀리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만날 때마다 간증이 넘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과 곳간이 비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